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CS 윈드구요 오늘 주가가 뭐처럼 또 빨간불이 들어왔죠 오늘 코스피가 흐름이 좋지가 않았는데 CS 윈드는 오늘 빨간불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면은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날 추가 하락 없이 반등의 액션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는거 그러니까 코스피의 중심에는 늘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CS 윈드 그 다음에 오늘 대체적으로 친환경적 포지션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CS 베어링도 그렇고 오션 플랜트가 어떻게 됐죠 오션 플랜트도 버텼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을 좀 보면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려올 만치 내려오기도 했고 또 시장 분위기도 한번은 다른 업종들을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맞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파란 글씨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CS 윈드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어차피 굉장히 지루하고요 또 아직 이벤트는 좀 남아 있고 뭐 잭슨 오늘도 이제 금요일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시장의 방향성은 다음주부터 좀 보여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무료종목들 같이 매매하면서 지루한 시장 좀 버티고 또 오셔가지고 저희랑 시장 대응도 같이 하고 하면은 이런 지루한 시장 조금 더 안 힘들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가 라인은 63,400원 고가 65,800원 확실히 최근에 캔들들이 다 이 구간 안에서 형성이 되고 있죠 종가도 그렇고 시가도 그렇고 고가도 그렇고 대부분 종가도 그렇고 이 구간 안에서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이런 골짜기 구간들을 그냥 떠올리면 되겠죠 빨리 나오는 경우에는 뭐 한 6,7거래일 만에도 반등이 나왔고 좀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한 15거래일 정도 걸렸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정도 구간에서 어느정도 횡보의 형태만 좀 보여주면은 아 반등도 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 대신에 이제는 위로 올라갈 때 저항 라인들이 조금씩 있을 겁니다 이게 깨면 안되는 가격들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중간중간 지지를 보였던 이런 구간들이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되게 별거 없긴 해요 7만원 한번 버텼던 구간 그 다음에 7만5천원 이 두개입니다 이 두개만 어느정도 소화를 좀 해주면은 그러면 7만5천원부터 원래 있던 이 8만원과 8만5천원 구간 여기까지는 진입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확실히 처음에 내려올 때는 캔들이 몇개 없거든요 큰 캔들 하나 두개 하고 나머지는 잔잔바리 두개 여기서부터는 캔들이 여러개가 나오죠 확실히 얘도 내려가면은 안되는 구간들을 내려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버티는 형태로 내려가고 여기에서는 이제 시장이 좀 크게 밀리면서 은봉들이 세게 나왔죠 여기에서 일단 브레이크라인 잡고 이러면 7만원 그 다음에 7만5천 다시 한번 역순으로 올라가면은 된다 오늘 외국인 포지션도 나쁘지 않고요 기관 쪽도 매도량이 좀 줄긴 했어요 그리고 캔들에 어쨌거나 양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집어넣은 외국인 그 다음에 뭐 보험이랑 은행 이쪽에서 주가를 만들어냈다 확실히 외국인이 오늘 좀 막아준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치면 삼천주이기 때문에 창구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 물량들이 매도로 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의미있는 반등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의미있는 브레이크를 걸어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베어링 주가는 굉장히 아직도 잘 갑니다 자의사의 주가는 잘 가고 있고 오늘 다시 한번 또 고점 라인까지 올려줬죠 이러면 차트가 나쁜 흐름이라고 보긴 좀 힘들기 때문에 CS 윈드도 내일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올라오는 캔들들 이런 것들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이제는 한 번에 올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6만5천원에 대해서 지지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액션까지는 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연기금이 아직까지는 매수전환이 안됐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수전환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위로 한번 올린 다음에 6만5천원 지지 보여주고 이제 여기에서 가격라인을 잡아가다가 5천원씩 차례차례 도전을 해줘야겠죠 CS 윈드가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캔들 하나하나 나오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다른 대형주들 다른 종목들보다 다른 대형주들보다 캔들 하나에 나오는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10%짜리 양봉도 나올 수 있고 7% 8%짜리 양봉도 나올 수 있고 막상 진짜 올라갈 때는 금방 올라갑니다 여기 앞에 보면 내려올 때 쭉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타이밍이 보통은 더 빠르죠 왜냐? 캔들 사이즈가 대부분 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나눠서 보면은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로 나눠가지고 가격대를 올린 거거든요 물론 거래일수는 좀 더 걸리긴 했지만 CS 윈드는 지금 가격으로만 볼 때는 매력적인 가격은 맞아요 근데 확실히 시장이 너무나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진행이 되면서 CS 윈드가 주가에서 좀 손해를 많이 봤는데 다른 애들보다 더 내려왔죠 SK 오션 플랜트나 CS 베어링이나 다른 풍력주들보다 더 많이 내려왔고 심지어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밑으로 꼬라박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 방화만 되면은 웬만하면은 뒷구간에 반등 흐름을 좀 가져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지금 저점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65,000원 위쪽으로 주가 올려주는지 그거 정도만 확인하면은 그래도 이제는 좀 마음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파란 글씨 누르시고요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CS 윈드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좀 힘들고 난이도도 높고 지루하고 한데 이럴 때 저희 종목들 같이 매매해가지고 같이 좀 이겨내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